QEM 통합과학의 보입 안녕하십니까? 최보경입니다 QEM 에서 동학 호 과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통합과학 역사가 4년이고 그 통합과학이 첫 시작된 이후에 제가 QEM에서 통합과학을 강의했으니까 통합과학을 QEM에서 동학을 강의한지는 올해 3년 차 바뀌는 해 그리고 야적이고 가장 자랑할 만한 건 QEM이겠지만 그래도 가장 자랑할 만한 건 대성학원 대성학원은 찾아보시기 힘들죠 대성학원 강사가 흔한 건 아니니까요 저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고 이 브랜드로 제 강의력은 이미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예비고 1 되시는 분들의 어머님일 텐데 수시, 제가 엄청 많이 수시 원서 접수를 하거든요 이제 제가 담임을 하다 보니까 재수생들 수시 원서 접수 요즘에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정시 관련해가지고 논술 관련된 어떤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표를 쭉 뽑아서 학생들한테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벗을게요 그런데 지금 불수능이잖아요 뉴스 다 보셔서 알겠지만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은 환전 애들이 다 말아먹었어요 수능을 그 평상시에 저랑 상담하면서 너는 의대 갈 거야 충분히 스카이 넌 갈 수 있어 했던 애들도 갑자기 이번 국어 영역이 엄청 어렵게 나오면서 이게 다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비고 1이라고 해서 머나먼 별의 안드로메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수능이어서 국어를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영어, 탐구 주르륵 다 망한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수능 때 그 친구가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떡하냐 답이 없습니다 왜? 그 친구는 내신이 안 좋아서 수시를 쓸 수 없었거든요 반면에 동일한 수능 성적을 받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망했는데 망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친구는 내신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수시로 갈 수 있는 교과, 학종 전형들이 있었고 따라서 수능이 좀 망했어도 최저학력 등급만 맞추면 충분히 의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1차까지 합격한 상태입니다 수능이 망했으면 결국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내신이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공부했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건 거의 의미가 없죠 인생의 대입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하냐에 대해서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는 정해졌고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내신 등급을 반드시 잘 따놔야 결국엔 나중에 정시에서는 힘들다 현역으로 정시로 정말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진짜 2배, 3배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시를 통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내신 성적 고등학교 1학년의 시작점이 바로 통합과학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수학 이수단위가 10단위고 통합과학 이수단위가 12단위예요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팬을 막 두들겼는데 더 높다 1학년은 그냥 과학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과학 선생님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팩트 보여줘요, 팩트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과학이 중요한 이유가 실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동학원 같은 경우엔 특히 과학탐구 실험이라고 하는 서브 단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학생들 수행평가를 여러 가지 교과과정이랑 관련된 실험을 수행시키고 근데 사실 평가 요소가 실험을 얼마나 잘했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거와 관련된 시험을 또 봅니다 그래서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이다 그냥 통합과학은 12단위가 다 시험을 잘 보면 돼요 통합과학이라는 거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 과학이 다 짬뽕되어 있습니다 원과목, 투과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용의 깊이가 깊은 건 아니에요 얕은 수준의 원과목, 투과목이 다 들어가 있고 수시, 의대, 최저, 맞추면 정시로도 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정시로 갈 수 있는데 일단 정시로 가게 되려면 최저, 맞추면 정시로 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수시 점수가 좋아야 돼요 지금 동학원 기준은 잘 모르겠고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외대부고, 상산고 이런 특별한 특목고들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권에 있는 세화고라든지 이런 거 기준으로 한 내신 평균이 한 1점 초반대는 나와야 수시로 의대, 학종이나 교과를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몸, 크기가, 어머님 맞습니다 아무튼 학생인데 어머님인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계속해 볼게요 흐름이 끊겼는데 통합과학이 이렇게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결국 물, 화, 생, 지를 다 공부를 하는 거고 단원 구성을 보시면은 생명, 지구, 과학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다 그냥 다 짬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냐면 첫 번째, 내가 이과인지 문과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1학기 기말 1학년 1학기, 2학기 기말 그쯤 되면 10월달 정도에 선택과목 선택을 하는데 통합과학을 쭉 해보면서 아, 내가 이제 과학이 좀 잘 맞구나 안 맞구나 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면 적어도 제대로 된 공부 정확한 수업 올바른 강의를 들은 상태에서 내가 과학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선택해야지 어떤 기준과 잣대가 없이 그냥 내가 공부를 잘 성적이 안 나온다 라고 해서 과학이 안 맞는다 이건 아닌 거죠 충분히 좋은 강의와 충분히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과학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문과 가셔야죠 타협탐구 영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그 다음 결국에는 이제 통합과학의 내신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적중률이 중요한 거죠 적중률이 적중률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동아고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통합과학 교과 과정이 아니에요 동아고 물리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미쳤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리원을 잡고 낸다 물리원에서 통합과학에 내면 안 되는 소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실제로 동아고 통합과학 2번 문제입니다 이거 애들 듣고 나서 제 수업 들은 애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업은 동아고 통합과학은 무결과 비무결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주변 과학학원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 아무도 교과 외적인 동아고에 최적화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학원 강사라면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를 분석을 해서 통합과학 교과서 없는 내용들을 수업 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결국 딴 데 갔다 옵니다 저는 이런 수업을 하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냈던 파이널 문제에서 추가로 냈던 문항이 그대로 이제 적중을 하는 거고 이건 절대로 통합과학 문제집 O2, 완자 이런 거 풀어서 절대로 풀 수가 없는 문항이에요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면 통합과학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리 원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고 딱 보셔도 알겠지만 이 자료 해석이 이게 통합과학 수준입니까?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이 풀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아고는 통합과학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고 거의 자료 이런 건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적중된 사례들이고 내용을 설명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어서 전체적인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림자로 일치 그림자로 일치 많은데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이거 문제 설명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2학기 중간공사 선정을 보시면 이렇게 됐다 그래서 1등급자들이죠 그리고 만점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만점자가 이번에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중에 한 명 저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길래 좀 믿을 맛 한가에 대해서 구현 설명을 해보자면 강의와 컨텐츠죠 강의력 같은 경우엔 뭐 지금 내가 뭐 강의력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난 것 같고 그 다음 컨텐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칼라 교재 과학은 칼라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이랑 이런 것들이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서 좀 많기 때문에 칼라 그림으로 봐야 되고요 당연히 시중 교재 안 씁니다 시중 교재 쓰지 않아요 무조건 자체 교재입니다 뭐에 맞춘? 학교에 맞춘 그 다음 워크북 매주 이제 워크북이 나가고 제가 현재 한 갖고 있는 통합과학 문제 자료만 다 포함하면 한 5천 문제 정도가 넘습니다 그 5천 문제 중에서 당연히 통합과학 문제들도 풀어야 되겠지만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통합과학 외적으로 동학원에 심화 문제가 나온다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자료들도 다 합치면 어마하게 많죠 그런 걸 다 선별해서 저희 조교 두 명입니다 조교진들이랑 이런 거를 다 컨텐츠 작업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학교 수업 내용 학교 판서라든지 아니면 학생 손필기를 카카오톡으로 제가 강제로 증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 얻은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수업 때 반영해서 다 수업을 한다는 거고요 관리 시스템은 거의 대치동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매주 테스트를 보고 그 테스트 결과를 문자로 이런 식으로 발성을 해드려요 그래서 평균 맞은 개수 맞은 개수 출석 여부 등등을 어머님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랑 질문하는 거 카카오톡이나 밴드톡을 통해서 다 소통을 하면서 대답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강의는 유튜브에 라이브로 찍어가지고 다 올리기 때문에 수강생들에 한해서는 자기가 수업 때 졸았거나 다시 한번 재수강을 하고 싶은 경우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서 재수강이 가능하다 아 그리고 제 강의력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다가 완전 무게 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밴드에 본드에 올려드립니다 아 블루스카인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동아고 수업을 지금 주로 하고 있고요 동아고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합과학이 학교별로 너무 시험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학교별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전 동아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네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요거 채널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은 꼭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셔서 강의 보실 거면 한번 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동아고 QEM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학선생 최우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